아하튼 어 어? 나 왜 녹화가 풀려있냐? 녹화가 안되고 있었어 미친 뭔데요 이거? 내 녹화 돌려줘 내 녹화 돌려줘 오호 자 랜덤챌린지 사막도시 요구르카 시즌 달려보도록 할게요 아 야 이거 랭킹판 봐야겠다 얘들아 랭킹판 보자 이건 달려보자 이럴때만 마당팔 노리려고 하니까 버프가 엄청 잘 떠 이상하네 마당팔 노리면 버프가 잘 뜨고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뭔데요 원토화도다 좋아 장파 광질까지 나오면 진짜 베스트 거대화도 좋아 인정 아 마지막 한 번 더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다음 주자 시작위치 나쁘진 않아 근데 오른쪽도 좋아 그냥 장파 광질 뽑고 가는게 낫겠지 비행태그 비행태그 절대 안돼 그냥 차라리 레몬이 나올수도 그치 보호막 얻어야된다고 보호막을 왜 얻어 보호막을 왜 얻어 또 누구야 어 얘 또 나왔어 아야 아 잠깐만 오 모금 8000 좀 줬어요 그래도 소소하게 오 야 1주자도 나오고 2주자도 나왔는데 쟤 그쵸 꼭 나오는데 뭐냐 야 야 이거 보호막 아니 이거 버블건 보호막이 우선이에요? 레몬 보호막 보다? 아니 난 그 레몬 보호막 갤려고 박았는데 버블건이 사라졌네 아 메작과 메작과 근데 한 번도 변신 못하겠지 소물력 하나에 대물력 하나에 불그나 있어도 변신하나 에이 아니야 리 아 진짜 민초 나오냐 길동이라도 뽑자 장파라도 잘하잖아 멀리 가고 얘 뽑고 만원 벌겠지 얘가 그리고 일단 얘가 만원 벌고 어 또 누구세요? 뭐야 어 나 보물 좋지 않았나? 내가 보물 정확히 못 봤는데 로고 5천점이라도 받자 나 지금 보물 좋은걸로 알고 있어 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더 달려보자 이거는 여기부터는 좀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빰 빠라빠빠 광질 줘 봐 여기 항아리 많잖아 아 망한이 많았네요 일단은 베스트 스코어 일단은 어허 한웅도 제껴고 600만점이 이들 근데 광질 진짜 많이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변신입니다 변신이다 광실 좋아 광실이 겹쳤어 이번 변신 그나마 베스트 거리가 그나마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나마 하라 점프까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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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,100만점 이득 첫번째 1차시기보다는 1,700만점 이득 본거죠 확인 체감이 낫겠지 그래도 랭크 도전 할거면 후반에 진짜 몰빵하는거야 어 잠깐만 뽑아야되나 누구냐 이건가자 저금통인데 저금통에 단팟이 생명관실 들고 가야지 장파도 엄청 할거 아니야 뭐냐 치켈민촌 안뜨냐 돈 두줄구간 돈만 많이 벌자 우리 단팟이 돈 많이 벌자 너무 맛있다 장파도 다하고있어 이거 가면서 장파 다하는거거든 이거 얘가 진짜 장파 맛집이야 솔직히 얘가 점수는 좀 애매하거든 지옥에서 뽑았다가 후회한적이 되게 많아요 진짜 잘나가야 4억점이야 버프가 빵빵해 진짜 근데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장파 스틱 쌓는 데서는 얘만한게 또 없긴해 좋아 아 자력타임인데 좋아 너무 이뻐 야 돈도 잘 벌고 단파 이정도면 성공했다 이거 까지 야 3만원 벌어 3만원 사남자로 갈까 이거 모젤이 괜찮을수도 있어 차라리 안정적으로 가는게 좋을 수 있어 그치 2번파는 1번 가자 안정적으로 가는게 좋을 수 있어 이거는 잠깐만 레전덜이 뭐죠 아 바다여정의 코인폭죽인데 근데 7만원은 못버어 일단 확실한거는 7만원은 못버는데 근데 또 이제 누적장파 있어서 자유 뽑는게 좋아보이기도 해 지금 벌써 장파가 24만점 추가해요 가자 다시 안나와 장파나 오지게 하자 인정 네번째 오히려 69알 69알이 날거 같아 나도 진짜 하남자스럽게 가야될거 같은데 하하 아 이게 버프 두개가 아 모르겠네 누적장파는 또 오지게 뜨면은 몰라 누적장파 막 두개 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미션은 빨리 깬것도 아니고 좀 하남자스럽지만 안정적으로 가는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뭐 그게 좀 빡센데 이거 물약 스케이트 있어서 집중 빠이빠이 아 이거 지나가있잖아 아 저기서 광주해주면 이거 소물량 못먹어 아 개너무하네 얘 랭커 가격이 될까 근데 어이 좀 애매한데 근데 장파 스탯은 진짜 잘 쌓긴 했어 근데 돈을 너무 벌었어 아 미치겠네 근데 이제 저금통이랑 코일복죽 다 써서 결국은 돈 모으려면은 아 좀 애매한데 야 6억 2천만점이야 하하하하 어 오주자 지옥이네 그래도 아 미친 그래도 뱀파지 이거야 여러분들 나올 때 뽑아야겠지 사노초도 있어 뱀파이어 플레이타임 좀 길텐데 사노초도 있어 하하하하 이거는 뱀파 가야겠지 그치 뭔가 점수랑 돈을 동시에 벌 수 있어 쓴맛도 있어서 쓴곰도 있고 그런데 일단 내주자가 더 있어 7,8,9,10 있어 근데 사노초가 또 끌리긴 해 용안에서 장파 점수 올리자고 그게 맞나 뱀파는 근데 또 뜨긴 하겠지 사노초가 안 떠도 야 용안 가자 용안 가자 용안 가자 아이씨 방식이 저기서 끝나 벌써 첫 변신 1억점이에요 하하하하 어 뭐야 점프 왜 나감 아이씨 상남자 엄청 돌렸잖아 끈 리롤까지 근데 치케미초가 진짜 초반 끝까지 안 나오네 나왔으면 진짜 완전 랭킹각 아니냐 이거 이거 아래에 부셔야 되나 에라이 하하하하 광질 잘 뜨면 6억은 그냥 뜰듯 일단 막 하나 해볼게요 광질만 주면 진짜 좋을텐데 광질만 주면 야 광질이 안 나와 이거 미친 광질 안 준다고 방금 저기 너무 섭섭한데 아 잠깐만 야 이렇게 하면은 정판이 장판을 더 하는거 같은데 야 이걸로 갈까 뭐 큰 차이가 없을거 같기도 하고 여기로 가자 점수가 더 높다 멀리 가서 점수가 더 높겠지만 칠 주자 아 꼭 이런건 종기한테 뜨지 쯧 얘 가야겠죠 야 이거 야 5만원 버렴 불정해 저것도 좋아요 여기 좀 변신 좀 빨리하고 싶은데 펫이랑 맞춰서 여기도 변신타임이 좋겠다 맞다 이쯤에서 변신하면은 펫도 발동할거 아니야 장파도 하고 야 아 맛있는데 오 이어 5천만점 거의 체력풀피 그래도 붉은알도 있어 아 요거는 펫을 좀 버릴게요 여기는 펫이 이제 발동할거거든 아니다 여기를 같이 발동해도 되겠다 타이밍이 야 위에 부셔야 되나 아직 맛있었어 35,000 하하하하 아 야 발판 봤어요 방금 미친 발판이 왜이렇게 위에 있어 야 7억 3천만점 아직 8,90 남았습니다 점프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레전버프도 없는데 하하하하 아 개쓰레기같은 개 지은망게임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진짜 아 이 상태로 빨리 나왔으면 진짜 랭킹각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늦었어 하 바게트 쿠키멀즈 이거 리가 낫나 그래 리하자 하 하 벚꽃 해야되나 그나마 뭐 생명광질도 있으니까 벚꽃이 좋을수도 있고 구미호 뱀파 스네이크 찾자고 아 근데 뱀파 찾긴 해야돼 맞다 내가 잃어버린 뱀파 뱀파는 막 야 아까 그 물정이 그정도나서 뱀파는 더 나오지않을까 야 이거 리한다 리한다 이거 리 맞지 리한다 아 레전더리 떴어 그리고 뱀파 뜨면 아씨 레전더리 제발 뱀파 진지하게 용사가 낫지않을까 슈름도 다 써놓고 발동할건 없어요 근데 5억은 나왔다 예 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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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떴다 야 장파도 잘하겠다 얘 근데 무화가이드랑 은원가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골라야지 체력 10 체력 10 추가도 있어 3억점이야 벌써 아무것도 안했는데 3억점이야 점수는 좋네 이정도면은 한 8억은 나오지않을까 이정도 뱀있으면 그정도 안나올까 아 그래도 7억은 나왔네 이번엔 7억은 나왔네 7억 5,900 어 아 여기까지 근데 이거 현재 점수로 덮어쓰는게 좋을 것 같아 그치 끝나는 위치가 여기 장애물이 더 많거든 여기가 그치 그래서 400만점 버리고 다음주 시작하자마자 장파 엄청 하는게 좋을 것 같아 고드름 위치 그치 구간때문에 400만점 쯤이야 덮어쓰고 가자 이제 뭐 뽑냐 아 치켓 진짜 졸라 때리고싶네 치켓 저 사노초 진짜 사노초 구글어트려 버릴까보다 나 넣어가 보자 아 제발요 이거 체리? 체리? 차라리 체리? 장파는 잘할거 아니야 그치 하아 체리 가자 해보자 여기 한번 빠지고 아 잠깐 못 빠지겠는데 방지를 갑자기 이렇게 잘 준다고? 아 빠지고 싶은데 여기 빠져도 되겠죠? 아 저거 못먹겠어 야 랭킹이야 미친 아 아니 5만원 미션 못 끼고 랭킹인데 야 이거 말이되냐 이게 여긴 해 76등인데 반만에 또다시 랭킹 예의 결과 발표 정택 고승 그래요 1주자 장파 이거 누적장파가 개삭이긴하다 여러분들 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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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어? 나 왜 녹화가 풀려있냐? 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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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뭐야?